민특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바뀌었는데요 자산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롭게 바뀐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대폭 축소시키기 위해 민특법 개정을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이후에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이후에 재등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거주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각각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가의 9억 이하는 비과세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주주택이 아닌 임대주택 쪽에서 그 일정요건의 변화가 생긴 거죠 2020년 10월 7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그 개정 전과 후에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정 전을 보실 텐데요 법령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련된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나와 있습니다 개정 전 법령을 보시면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 그리고 가로가 되어 있네요 감옥단서 및 다목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2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장기임대주택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민특법에서 말하는 단기임대, 장기임대 이 주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법상에서 그러니까 소득세법상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한 용어가 바로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민특법에 나와 있는 단기임대다, 장기임대다 이곳과는 별개라는 것 꼭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 여기서 말하는 해당 1주택은 거주주택을 말합니다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154조 제1항이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법문소두에 나왔던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를 보실 텐데 글씨가 너무나 많죠? 이해하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표 하나로 그 2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는 임대주택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거주주택 양도소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언급한 조항인데 감옥부터 바목까지 각각 요건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90% 이상이 감옥과 마목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매입 임대이시니까요 물론 직접 집을 지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건설임대도 있을 텐데 건설임대도 매입 임대와 거의 똑같습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임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길 바라시고요 저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감옥과 마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155조를 읽어드릴 때 그 단서가 있었잖아요 감옥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기한이 뭐냐면 등록 요건에 있는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감옥을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단기임대든 장기임대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임대기간 5년만 채우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더 세세하게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인데 그 중에서 임대주택에 관한 요건입니다 당연히 개정 전이고요 먼저 등록일 요건을 보면 2020년 7월 10일 이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10월 7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이때 기준점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아니면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요건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7월 10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아래의 요건들이 적용이 됩니다 법령 적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감옥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임대주택은 모든 임대주택은 적용이 됩니다 단 세 가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첫 번째,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로 등록한 주택 두 번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세 번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를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한 경우 더 엄밀히 따지면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이 세 가지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차피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이 세 가지 경우는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요 이번에는 가행요건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면접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유형은 단기 임대든 단기 민간임대든 준공공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임대든 모두 다가 해당이 됩니다 임대 의무기간은 5년 이상 임대하면 되고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도 있죠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 이내일 것 단 이 조건은 2019년 2월 12일 날 그때 생긴 법령이기 때문에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등록요건은 지자체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나서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이때 또 새롭게 법령이 바뀌었죠 생애 한 차리만 최초 거주주택에 한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개정후를 보겠습니다 개정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보시면 이 개정은 2020년 10월 7일 날 개정이 된 법령입니다 제20항을 보시면 앞선 내용과 똑같습니다만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앞쪽에 어디에 있냐면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 가로열고, 같은호, 감옥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중요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뜻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만 이렇게 가목과 다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하는 것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마목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가 표로 설명드리면 앞서 보셨던 표죠 가목과 마목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법령이 바뀌면서 더 이상 가목은 적용되지 않고 마목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건을 표로 정리해 보면 개정 후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요건입니다 등록일 요건을 보시면 이번 10월 7일 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법령 적용 요건을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마목이 적용이 되고요 적용임대주택은 매입임대든 건설임대든 장기일반 민간임대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요건은 제외가 되죠 첫 번째는 단기 민간임대 앞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건설임대는 가능하지만 매입임대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집을 직접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구입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의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이때 임대주택도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9.13 대책에서 강화가 된 요건인데요 때문에 1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가액요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이고요 면적요건은 없습니다 임대주택 유형은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일반 민간임대가 해당이 되겠고요 건설임대는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 이상으로 기존의 5년 이상보다 훨씬 더 늘어났죠 하지만 시행일자가 2020년 8월 18일부터니까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거주주택 양도소의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임대로 증액 제한은 임대로 등의 증가율 5% 이내이고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고요 등록요건 역시 제자체 시군구청 등록을 하시고 세무서까지 등록을 해야 하고요 거주주택 양도소의 비과세는 생애 한 차례만 최초로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한정해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거주주택 A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요 2017년 8월 2일 날 취득한 주택입니다 B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이때 만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B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다면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단기 민간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임대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이때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각각 요건을 충족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소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비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소의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의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거주주택 A와 임대주택 B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주주택 A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2017년 8월 2일 날 취득한 주택이고요 비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이때 만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비주택을 단기 민간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임대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각각 요건을 충족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만약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비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했다면 이때에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각각 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아파트는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입해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사례는 거주주택 A와 임대주택 B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주주택 A는 국내에 있고요 B주택은 B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A주택이나 B주택의 취득 시점에 관계없이 만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B주택을 단기 민간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임대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각각 요건을 충족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만약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B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거주주택, 임대주택 각각 요건을 충족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는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 아파트를 구입해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요건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주택을 취득해서 새롭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이후에 다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취득일자는 언제인지 체크하셔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기타 다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하신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제혜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